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갈급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한 주간 성취될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죠 저희만큼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우리 아내 남편도 우리 남편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라는 단어가 저에게 익숙하죠 그만큼 공동체 의식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갈등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 강단의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의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의식이라고 말씀하셨죠 권속은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혈연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가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된 혈연관계죠 그럼 권속 의식이 있으면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창세계 3장 이후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 아내의 죄를 아주 끔찍하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용납된 존재가 됐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나에게 서운하게 했어도 불편하게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히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종 예화가 오네시모 아닙니까 오네시모는 2000년 전 당시 빌레몬의 종이었죠 그런데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자 신세가 되다가 감옥에서 사도 바오를 만납니다 바오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지죠 그리고 바오를 심지어 나의 동욕자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를 편지를 쓰죠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그게 빌레몬서 아니겠습니까 빌레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용납해 주었어요 그 종을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니 오네시모는 이후에 에베서 교회에 존경받는 감독이 되었다 목회자가 되었다 그런 일화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 권속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의식이라고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 성전을 예루살렘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못된 세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전에 성경에서도 성전에 돌 하나 위에 돌 남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런데 성전의 의식 개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면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요 그 현장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똘이 된다 한마디로 건물에 없어서 안 될 기둥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퉁이 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는 믿음과 결부시켜야 합니다 아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구나 갈급함이 축복이구나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부시길 때 이 응답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갈급함의 축복입니다 본문 2절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철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현대의학에서는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지금은 치유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염된다고 생각해서 평생 경미된 채 살아갔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자기들끼리 사는 동굴에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은요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굉장히 멸시와 천대를 받는 죽지 못해 사는 인성을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해결되겠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내 앞에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런 믿음과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 갈급함이 은혜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지는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 그럼 우리가 갈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나병 환자는 무리 속에 끼어 있으면 안 돼요 왜 전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나병 환자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나는 나병 환자요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존재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그게 그때 당시의 법입니다 그러지 않고 무리 속에 들어오면요 돌에 맞아 죽어도 죄가 안 됩니다 그만큼 나병 환자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존재죠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무리 속에 숨어 들어온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갈급함이 축복입니다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원어에 보면 무릎을 꿇었다 나와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경배의 행위죠 예배의 행위죠 한마디로 나병 환자는 지금 예배의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요 얼마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갈급함이요 얼마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갈급함 가정의 갈급함 나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으로 인해 갈급함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 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전에 하나님 이 문제는 예배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문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완전히 치유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래인들이 아주 멸시천대하는 종족이에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지금 분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혈통을 중시하는 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혼혈입니다 피가 섞였어요 피가 섞였어요 이방인들과 그래서 얼마나 무시했냐 지금 길을 가는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너무나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뺑 돌아서 가요 그들의 땅과 그들을 상종하지 않겠다는 유대인들의 사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죠 그 우물가의 여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안에서도 결혼을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결혼을 다섯 번이나 했다 2000년 전에 결혼을 다섯 번이나 했다 상상이 안 되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버림받은 여자라는 거예요 이 남자가 결혼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남자가 또 버렸어요 두 번째 남자랑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섯 번째 남자랑 살고 있다가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닌 상태예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여러 가지 정신 문제가 심각했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안 오는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이 여자가 경계심을 느껴져요 유대의 남자가 왜 나에게 말을 걸까? 그런데 뭘 깨닫습니까? 아, 이분은 선지자로구나 능력의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여기까지 깨달았겠죠 그리고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뭔가 능력을 해결해주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이 여자의 문제를 토로했을 거예요 제 지금 가정 문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사정이로 합니다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다가 선지자를 알아보고 바로 대화의 주제를 이 여자가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예배로 끌고 가요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못 가기 때문에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끌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 말씀을 이 여자와 대화를 통해서 끌어내세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주보에 맨 위에 기재되어 있는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이 수가성 여자와 대화 도중에 예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여기서 드리는 그게 본질이 아니다 영으로 드려야 된다 신념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예배의 갈급함을 통해서 이 여자가 구원 받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절 다시 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희는 어떤 자살을 가져갑니까? 하나님, 저 안 고쳐주시면 전 죽습니다 무조건 고쳐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절박함을 가져갈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내 앞에 경제 문제도, 질병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전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저를 치와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 수준을 넘어서 지금 나의 상황과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천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미라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떤 것으로 반응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지금 모든 사람이 당황했어요 아니 물이 죽인 나병 환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기습해 버린 거예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아무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줄 모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나 너무나 예수님의 배려가 눈에 띕니다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의 터치가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가 요즘 많이 완화되죠 그래도 누가 코로나 걸려서 기침한다 그러면 저희는요 그 사람의 몸에 터치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그 병을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까 전염될까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만져주셨어요 이 사람의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은요 나병 환자는요 누구의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따뜻한 손길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 신뢰같은 희망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깜짝이야 지금 내 손에 나 만지지 마 이러면요 그때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이 사람을 돌을 던지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대시면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만질 수 없습니다 왜냐? 그 나병이라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지실 수 있습니다 왜? 그 나병을 이길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사미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신 성사미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만져주옵소서 나의 이 병들어버린 생각과 공황장애와 우울증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질병 만져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적용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다시 보면요 아까 수가성령인 말씀드렸죠 이 여자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겠습니까? 가십거리가 된다? 얼마나 그 고통입니까? 지금 당시도요 아 결혼을 다섯 번이나 했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겠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다 결혼을 다섯 번 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뒷담화 여러 가지 가십거리 완전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완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사람 만나기 싫어서 피해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죠? 물동이를 버려다 두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와서 보라 이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도 모르게 전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의 축복, 갈급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야 돼요 예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낼 부분은 교육자 입장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익숙한 예배? 예배를 한두 번 들이나 그러니까 나도 언제든지 앞에서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어 아무리 논리 정연하고 유창하게 이야기를 해도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는 목회자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생명과 같은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단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의 강단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나의 문제에 꽉 눌려가지고 다른 생각에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게 우리가 주일날 들여야 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요 항상 하는 게 있더라고요 미리 좀 튜닝 좀 해오지 항상 오케스트라가 그때 당시에 연주전에 모여서 튜닝을 합니다 그냥 각자 튜닝을 하면 조금 달라지나 봐요 그래서 오버에가 AM을 띵 내요 그러면 바이올린 뭔가 모든 악기들이 그 음에 맞춰서 튜닝을 합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서 연주가 시작이 되죠 근데 제가 본 모든 오케스트라는 그랬어요 미리 튜닝을 하지 않고 그 현장에 와서 튜닝을 딱 맞춰보더라고요 저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를 들어요 수많은 것들을 봐요 창세기 3장 나중심이에요 요즘은 창세기 6장 물질 돈이 최고입니다 창세기 11장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니 나는 뒤처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의 영적인 의미요 나도 모르게 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식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음과 나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